안녕하세요 태쿠몽입니다 와 대박 진짜 삼성 갤럭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부터 갤럭시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통화 녹음이 아이폰에서도 이제 잘 됐는데 전 이게 처음에 그냥 반쪽짜리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폰에서 진짜 너무 완벽하게 거의 갤럭시 부럽지 않게 통화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신 발신 다 되고요 심지어 순정 통화앱으로 전화를 걸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분석한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통화 녹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요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을 이용하려면 SKT 통신사를 써야 됩니다 SKT 알뜰폰은 안되고요 KT하고 LG에서도 이걸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SKT 용자만 돼요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A-라는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후에는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되고 로그인 과정 중에는 휴대폰 인증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SKT 번호로 인증했을 때 메뉴하고 SKT가 아닌 번호로 인증했을 때 메뉴가 다릅니다 SKT 번호로 인증하면 밑에 이렇게 AI 전화 메뉴가 했고요 SKT가 아니면 밑에 이렇게 채티라고 메뉴가 이렇게 달라요 물론 당연히 AI 전화가 있는 이런 상태여야만 여기에서 통화 녹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 SKT 번호로 인증을 하고 나서 통화 녹음 기능을 활성화 시키려면 사용하려면 꼭 동의해야 되는 필수 약간에 보면 이렇게 녹음 파일이 SKT로 들렀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록 사용 후에 바로 파괴된다고 하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이폰에서 원래 쓸 수 없는 통화 녹음 기능을 SKT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녹음을 한 뒤에 유저에게 제공을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것까지 다 동의를 하고 나면 이제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AI 전화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을 누르면요 여기서 ADA 전화 사용을 통화 기본 설정에서 활성화 시키고 통화 자동 녹음을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어? T전화 혹시 깔아야 되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깔아도 됩니다 저도 지금 안 깔았고요 ADA만 설치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실제로 통화 녹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ADA 앱에서 AI 전화를 누른 다음에 키패드를 눌러서 직접 통화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최근에 통화한 사람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통화 녹음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면서 통화 녹음이 이렇게 쭉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통화를 종료 누르면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통화 내용을 요약을 이렇게 해줘요 조금만 기다리면 요약 완료라고 두고 눌러가지고 통화 요약을 누르면 제가 방금 통화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ADA 앱이 진짜 좋은 게 일단 다이얼 메뉴에서 이렇게 초선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통화 앱은 최근 통화 상태에서 한번 잘못 누르기만 하면 바로 전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ADA는 한번 누른 다음에 전화를 눌러줘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수로 전화 걷는 일을 줄일 수 있어서 어 저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통화 녹음된 걸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통화 요약을 눌러서 제가 좀 전에 했던 통화 내용들을 요약한 걸 보니까 오 되게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걸 누르면 전체가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게 그대로 들리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었죠 갤럭시 통화 녹음 부럽지 않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통화 녹음은 내가 발신한 전화만 통화 녹음되는 게 아니라 수신한 전화도 녹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DA를 설치한 채로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왔을 때 왼쪽 위에 보시다시피 ADA라고 뜨면서 순정 상태랑 차이가 났는데 이 상태로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ADA 전화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통화 녹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전 통화 요약이라는 거 이거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사람과 예전에 통화했을 때 어떤 통화 내용을 했었는지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앱을 오늘 깔았는데 오늘 날짜 이전에 있었던 것도 이렇게 다 요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원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T전화와 ADA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통화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폰에서 거기로 녹음이긴 하니까 여기 있었던 통화 요약 내용들이 다 여기로 땡겨져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화 중에 이전 통화 내용 확인하는 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저번에 무슨 얘기 했었지 라는 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 가지고 바로 이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요약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좋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꿀팁을 하나 알아낸 게 있습니다 나는 ADA에 있는 이 디자인 싫다 순정 통화 앱을 사용하면서 그대로 이 통화 녹음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본 통화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이 만약에 종료가 되어도 다시 실행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뛰어놨던 게 실행이 되는데 AD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앱이 종료가 되게 되면 다시 실행시키면 바로 맨 첫 페이지인 피드 페이지로 나와서 광고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기 싫은 분들은 기본 통화 앱을 사용하면서 ADA에 있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 통화 앱에서 키패드 상태에서 이렇게 114를 누르거나 해서 전화를 걸면 지금 ADA 메뉴가 아니라 일반 순정 아이폰 통화 상태가 나와서 녹음 기능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최근 통화를 눌러보면 제가 최근에 통화했던 게 ADA 음성 통화가 있고 그냥 전화번호가 있고 이렇게 밑에 회색 글자로 조금씩 글자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ADA 음성 통화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ADA로 넘어가면서 통화 녹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그냥 아이폰 순정 전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기 전에 ADA로 통화한 게 마지막에 있다면 그걸 눌러가지고 계속 통화를 하게 되면 순정 전화 앱에서 터치 한 번으로 ADA 통화 앱으로 넘어가면서 녹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락처 눌러 전화할 때도요 전화하고 싶은 사람을 누른 다음에 통화 부분을 누르면 ADA로 전화할 건지 그냥 전화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전화로 하게 되면 순정 기능으로 전화하게 되니까 녹음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통화 부분을 길게 누르면 ADA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터치 한 번으로 바로 ADA로 통화 녹음이 되는 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통화 녹음을 하기 위해서 ADA를 설치는 하지만 ADA는 안 쓰고 순정 통화 앱으로 모든 통화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SKT에서 애플하고 뭔가 협력해 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다는데 이런 기본 인터페이스까지 협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거는 진짜 의외네요 와 SKT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ADA를 쓰면 전화를 받을 때 애플워치에서 알림이 안 울리는 문제가 있던데 이건 조금 더 SKT에서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통화를 녹음하게 되면 그걸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PC로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 제출하거나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일 저장할 수 있고요 법적 효력은 갤럭시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SKT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니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혀 드리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파일 저장 방법부터 통화 녹음된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여기 원하는 통화를 누른 다음에 통화 요약을 누르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점 점 점 작은 거 큰 거 말고 여기는 작은 거를 누른 다음에 녹음 파일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요 내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해 가지고 이동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일 앱에 들어가서 ADA에서 들어가면 제가 방금 녹음한 거 이렇게 파일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유 기능을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냐 일단 AI로 요약되어 있는 이 텍스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AI가 요약을 한 거고 그대로 따라 적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DA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 변환 및 요약은 될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통화 녹음된 내용 자체도 이걸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둘 다 녹음된 파일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음질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일기예보까지는 참아보고 안 되면 SKT로 넘어간다 라고 했고 여기서는 6개월까지는 참고만 보고 안 되면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들어보면 음질은 뭐 비슷한데 텍스트로 바꾼 결과가 갤럭시가 훨씬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면서도 T전화가 만족스러워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텍스트가 좀 부정확하게 번역되었죠 T전화의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T전화의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녹음된 내용만 놓고 보면 두 개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법적인 자료로 좀 쓰겠다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아이폰에서 했는지 갤럭시에서 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파일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뭐 알 수 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똑같은데 이걸 아이폰에서 했다고 법적 효력이 없고 갤럭시에서 했다고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요즘 AI를 통한 통화 내용 조작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틀리거나 조금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댓글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메인 내용은 다 설명드렸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폰에 쓸 수 있는 다른 통화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막 와이파이가 중간에 통화하면서 잡혔다 꺼졌다 가게 되면 중간에 그 녹음 내용이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A. 또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그런 내용은 없었고 통화 녹음 잘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A. 정식 서비스 하기 전에 혹시 통화 녹음을 할 때 상대방에게 통화 녹음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가거나 그러진 않을까 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다른 번호가 뜨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SKT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고 순정 앱 자체로는 안 되고 어쨌든 A. 라는 앱을 깔아주긴 깔아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아쉬움 정도가 있겠지만 아이폰 쓰시는 분들 통화 녹음되는 거 진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 갤럭시가 진짜 위기긴 위기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갤럭시의 위치는 다른 건 몰라도 삼성 페이 통화 녹음 이것만큼은 진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애플 페이 쓸 수 있죠 그리고 통화 녹음도 지금은 SKT에서만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KT나 LG에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될 걸 생각하게 되면 아... 갤럭시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진짜 아이폰으로 넘어갈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 통화 녹음은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희도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